자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본인들이 뭐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기술개요 기술 무슨 기술이냐 바이오 시밀러 항암 항체 의약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항암 이라 항암 요즘은 이 암 암 관련 치료제 라고 하면 상당한 뭐랄까 이제 프리미엄이 좀 붙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속형 단백질 단백질 관련 요 세가지가 이제 키워드 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항암 단백질 차라리 요렇게 이 기업들이 미리 본인들이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도 쉬워요 거기에 본인들이 3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요 adc 기술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콕 집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 항암 단백질 요 세가지 단어 기억하셔야 돼 바 나오잖아요 콕자 지금 우리 같이 처음 보는 거예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 정리하죠 아일리아 바이오 의약품 요 아일리아 를 지금 삼천당 제약 이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일리아 맞죠 삼천당 제약하고 저기 뭐 동동성 실험 있고 임상 3상 준비 및 제출했다 잘했다 허셉틴과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요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니까 복사약입니다 유방암 위암 치료제 요런거 2026년에 아예 멀었죠 요거는 뭐 신경 안써도 돼요 임상 일상 디자인인데 사실 요즘은 일상은 거의 다 통과가 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90% 이상 통과돼요 실질적으로 큰 신경을 안쓸 필요는 없어요 허셉틴근이 넘어가고 세개 두번째 단백질 이거 또 나오죠 단백질 치료 ADC 요 요거 중요합니다 ADC 아까 앞에서 ADC 요거 하나 더 뽑았죠 요거는 딱 뭐랄까요 표적을 딱 해서 요거를 딱 치료한다 요런거에요 다른거랑 다르다 요거는 여기에 요런식으로 딴 것들이 암세포들이 요런식으로 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치료가 되는 부분은 몇 군데 없죠 근데 요거는 딱 요렇게 여기만 딱 붙어요 그럼 치료가 딱 된다 네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이다 뭐 지금 난소암 위암 뭐 나오고 있습니다 유방암 바이오베터 알리아 바이오시밀러 여기 나오고 그럼 지금 헛셉틴 헛셉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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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3상을 요런거 이제 1상이 진행되고 있고 효능실험했고 2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 나올 수 있는 뉴스가 3상을 시작한다 뭐 그런 뉴스 시작한건 아니고 시작한다라는 뉴스 그래서 나올 수 있다 시작을 한 기업과 시작을 할 수 있는 기업과는 좀 다릅니다 시작을 한 기업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저가군역의 지지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가를 다시 한번 더 얘네들이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그런 뭐랄까 임상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온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행보성을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방향을 예측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3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가를 빼고 난 다음에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밑에서 저가에 사면 더 좋잖아요 굳이 여기서 3상을 시작하겠다 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나는 다시 2만원대 못사는데 3상이 되고 된다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라젠이나 신라젠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주가 자체가 아무리 흔들려도 주가가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왔고 2015년부터 3상이 진행됐거든요 지금 결국에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자리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HLB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상 준비 3상에 대한 준비라는 그걸로 여기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이 좀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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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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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